이번 영상은 7월과 8월에 걸친 수익영상입니다. 두달동안의 실수령이군 아프리카의 별풍선 55376고 맞지요? 다음 에드벌룬 에드벌룬 16,200원 광고 수익 7,3,3,5,2 플러스 5,9,2,6,7 어? 8월이 였네? 잠깐만 8월달 8월달 어떻게 보지? 8월달 8월달 어떻게 보냐? 아 이거 있구나 8월달 29,31800 정정 31800인 것 같고 다음 2네이션 두달간의 금액 381500 3815000 여기서 특이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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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탑 텐의 기록인데요 아 어 탑 텐의 기록 아시죠? 음 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유튜브 유튜브 탑 수익 영상 1위는 이제 거래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영상으로는 역대급 하도소 보상 레전트 그리고 천명사상인간 하도로시드 영상 그리고 심볼순이 되겠군요 이게 7월달 거고 8월달 8월달에는 영상으로는 이제 검은 마법사 한 영상이고 두번째로는 이제 열세번째 캐릭터 뽑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세번째군요 엠버 256성 후기 영상 이렇게 탑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이거 말고 어 7월 8월은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냐 유튜브 3 6 6 6 8 이게 7월이구 8월달 1476.2 이렇게 됩니다 마트요? 그래서 이걸 다하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되지요 계산기를 가져옵니다 5 3 8 3 6 6 6 8 5 3 3 8 6 6 6 8 8 8 4 4 4 4 4 4 4 4 4 5 4 5 4 4 4 4 5 5 oo 5 5 3 7 6 0 플로스 1 6 2 0 7 3 4 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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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 10 100천만 생각한댑다 실 100천만 10만댑니다 야 두달간의 행적 1 1 1 1 2 그리고 그리고 끝! 오케이. 이게 끝인 것 같군요. 이게 7월과 8월의 수익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